자, 못나게 말아드리고 게라멜과 어? 이게 왜 이래 맞나 이게? 가사가? 뭐였지? 이게 왜 이래야 You spin me round me round 그거야 저거 꼈어 뭐야, 왜 싸 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로스산터스에 위치하고 있는 미션로 경찰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고리스마는 파트너 올겁니다. 왔죠? 왔다. 오 체격이 아우, 좋아. 그래요. 자, 총 들어봐 제공들, 총을 들게 총 안 들어? 왜 권총을 들지? 뭐 그래요 자, 오늘은 파트너와 함께 네, 한번 소규모 스와트 특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시즌 4 68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이상하게 찼어. 뭐 어떻게든가 이거 지금 그래요? 자, 너 뭐야? 어? 자네! 팔이 왜 그래? 왜 얼굴만 탔어? 뭐 이상한데? 그래요? 어? 이거 버그인듯? 자네! 준비 됐나? 자, 오늘 잘 찾아간 말이죠 자, 빨리 뛰어갑니다 오늘은 바쁠 겁니다 바트너 빨리 오게! 지금 오고 있어요? 어, 온다! 문을 열거라! 빨리 열어! 저,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자, 나옵니다 현대 스타 리아 현대 스타 리아 현 대 스타 리아 브루어억! 우우! 빨리 탔시오 우리에게는 시간엽소이다 저 오늘 탈책 한 번이죠? 스타리아에서 나온.. 아 스타리아 스타리아 네 죄송합니다. 현대에서 나온 스타리아 말을 거꾸로 했어 자 이 차량은 R2.0 8단 자동 변속기고요 체력 출력은 177마력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럽니다 자.. copy that heavily armed man inside bank with jergernaut suit copy that. moving right now 자 저게 이거 어디지? 네, Pacific Standard 은행 네, 저기에 가서 한번 그, 저거 노트를 한번 저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쏘리 뭐? 또? 그래요 나오시오 어우 177마력 어우 느려 나오세요 나와 좀 제발 비키세요 자 소규모 쏴았던 긴고 출동 예 빨리 가야 돼요 잡죠? 오케이 자, 버스 나오시고 다 왔어요 아우디 나와 아우디 아우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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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신문 쯔 안 들려? 예억 PowerPoint 오오오 yy 오픈 파이어 너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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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러딩 어어 크로스파이어 어 어 여보야 왔어 왔어? 나이스 어딨어? 안보여 있다 밀러딩 나와 아 아 아 뭐해 아니 장전 장전 아 안죽어 뭐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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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아이 진짜 갔다 어어 나 죽은다 어어 어어 저저저저저저 나 필요없어 어 됐다 됐다 어 근데 왜 안죽어? 아 헤드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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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됐다 왔다 아유 어 그만 써 이거 버그야? 됐다 됐다 아이 경청아 두 명을 진짜 멋있어 많이 아니 아니 같은 동료들 왜 싸 나 이해가 안가네 아하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게 자식아 어 자식아 어 니가 그렇게 딴딴딴해? 어? 자식아 어? 아 진짜 안죽는다 와 아니 진짜 아라 어이가 없네 아니 원래 같은 팀은 안 때리거든요 우리 형이 때리네 어 인성봐라 어 안돼 잘리겠다 어 이 총 뭐야 어? 오 예스 얘넘봤습니까 저는 말이죠 네 저건허트가 들고있던 총을 지금 손에 넣었습니다 흐헤헏하하하하하 이제부터는 제가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빨리와 그치 좋아 빨리 내 악원을 살리시오 얘네도 뭐야 너 왜 너 왜 여기있어 제가 아까 여기서 두 명 찾을건데 아 아닌가 여긴가 뭐 어쨌거나 야 빨리 가만있지마 살려내 빨리 살려 안돼 더이상 해골할 수는 없다 더이상 사직서를 쓸 그런 어 힘이 없다 난 돈이 필요해 여러분들 요즘 물가도 올라갔는데 예? 이거 빨리 살려내 제발 아 예 저는 예 클라스입니다 네 저 그러면 경찬모드는 예 오늘이 마지막이 있군요 아 뭐래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리툴 소울의 예 오피스 다운 리퀘스트 콜3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타 네 참고로 2차라는 말이죠 네 스시님이 네 제공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 아 아침에 더 안보이네 경왕등이 렛츠고 자 여러분들 스타리아 처음보시죠 예 나오세요 이런식으로 빨리 가 자 차 없죠? 밟아주시고 어 이 차 어? 어? 확 자뿌나 아 뭐래 엠 그래요 나와주시고 얘 몸빵 어 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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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둘이 뭔데 이거 둘 있어? 경찰관 보살 어? 저기다 야 어 이거 경찰관 도와주고 있었나? 오지마 가만있어 내가 왜 혼자야? 저 어딨어 일단은 예 빠바바바밤 빨리 인물너스 빨리 빨리 삶 살려내셔 빨리 살려내 경.. 채원에서도 더 중요합니다 그곳저오시고 사건 이상하네 이거 나 아니야 이거? 이거 저 맞습니다 안 돼 살려내 아 아이고 어 뭐야 뭔데 저 뭔데 어 왜왜왜왜 저 뭔데 뭐야 아이 잠깐만요 차를 가져와서 뭐야 잡았어? 뭐야 버그인데 자 여기 길을 막겠습니다 아 좀 어딨어 누군가 방금 누구 쌓지 않았나 어 저 차 저기 버그야? 버그인데 그래요 여기 차 맞겠습니다 오지마 This is the police 아 잠시만 뒤로 조금만 더 잡다 가만히 있어 오지마세요 여기 사클 현장입니다 자 가차총 자 에비던스 어떻게 됐다 자 코로나19를 부르고요 아 안되는가 보네 아 아 그래 이 사람 살려 빨리 이 사람 더워졌어 허허 슥슥 It's a rack for this one It's a rack for this one 자 여기다 가져와주시고 오케이 이 차는 뭐지? 이 차가 그 범인차량인가? 못 갈 수 있겠죠? 에이 설마 저 경찰관이 이거 타고 왔겠죠 아 이거 타고 온건 아니겠죠 네 그래요 오케이 자 이것도 견해 주시고 자 이것도 견해 주시고 가만히있어 오지MI세요 여기 사클 현장입니다 조만 기다리세요 이게 안대어가 ? 아 왔다 짜 찍어드리고 자 카 이게 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아 서스를 백 OK 아니 이거 찍어 찍어! 됐다 이크체계? 그래요 됐죠? 네 그럼 저희들 빠지겠습니다 오지마! 어어어! 누가 여기 들어오래 아쉘 놀러와 놀러와 내려 개라엘카 당신 뭔데 사건 현장에 들어오고있어 어? 잡아 내 파털 어딨어 아 왔다 이 경철이 길받고 있는데 그 데려꼬고 있네 인성이? 제가 이렇게 막아드리고 자 자 몸추세.. 아아 아 익히구나 저 해드리고 차를 조금 더 앞으로 갈까? 이거 자꾸 일로 들어오네 됐다 뒤로올거 같은데 제가 몸방울을 막아드리죠 어 나왔어? 뭐있어 어 few tablets in plastic container 그래요 당신이랑 같이 사이가 좀 갑시다 아시겠죠? 불가사카 현장에 들어오래 어? 경찰이 떡하니 막고 있는데 어? 돌아가야지 망치 왜있어 정말 무식한거죠 경찰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거 들어와있어 그거를 어? 여기 길이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웃기고 사빠지고 있네 경찰이 가로로 막고 있는거 안보이세요? 에? 짜식들이 그래 이렇게 멈추라고 이렇게 멈추라고 이렇게 멈추라고 뭔소리야? 오지마 가만있어 밑에 뭔일이래 이런거 지금 알 수 없죠? 왜 안들어와 아 들어가 여기 어딨어 자 일단 한쪽은 한쪽은 열어드릴게요 오케이 이랬다 여기 밑에 있는데? 어 책본 했던거 치고 예 넘어가볼께요 콜 99 emergency 자 복귀하려 도중 또 은행에 틀렸다는 신고를 받고 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버스 버스 나와 이 버스야 경찰이다 어? BW 이거 왜이래? 좀 비켜주면 안될까? 잡죠? 꺼 꺼 어렸어 어렸어 자 횡동개시 가만있어 야 저 뒤에 시민봐 가만있어 아직도 은행 대출받고 있어 어어 오 I need more ammo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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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너지네 안 끄나 안줄더니 됐죠? 오 오케이 됐다 총합수 앗써 드디어 정원에서 총을 얻었습니다 아까 얻었는데 예 게임 튕겨가지고 예 다시 껐다 켰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도 살릴걸 살려주시라 뭔소리야? 자 이렇게 해서 네 사건 해결 오케이 실제로 이 옷을 입으면은 진짜 이렇게 안 죽나? 그렇지 않겠죠? 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뭐 소리 안대? 왔나요? 왔다 오케이 은행 안에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사람은 진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돈 뽑고 있어 이거 들어왔다? 안 들어가시죠? 오케이 혹시나서 이거 문제없죠? 뭐야 나와 나와 야 나와 와우 다츠 크레이지 이거 아주 최고 유효하나? 오케이 됐다 빨리 타 예 빨리 탑승하세요 예 다음 친구 들어갔습니다 빨리 타! 빨리 가 2키로? 스트라베리가? 아 꽤 멀구나 아 아따 바쁘다 요요요요 버스팅 조심하시고 자 잠시 역주행에 있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멍치란 말이야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죠? 나와 카니발 나와 카니발 나와 엠트럭 나와 어우 자 밟아주시고 오! 꺾어주고 어 어 왜 오른쪽 안넣어보죠? 아 됐다 됐다 나와 야 안타깝게도 안에 내부는 뭐 아직 완성된게 없습니다 그래도 스타리가 어딥니까 그죠? 오오오 오오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않는가 올려대 사이렌 하핳 그래요? 나왔습니다 나왔죠? 여기는 굳이 백업 풀 필요없을거 같은데 자 못나게 맞아들이고 갤라베카 어? 이게 왜이래 You spin me You spin me round 맞나 이게? 가사가? 뭐였지? 이거 왜이래야 You spin me round me round 그거 아니야 하하하하 저거 꼈어 아이 뭐야 왜 누웠선거야? 우리팀?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알지? 어 어 저 이거 들어갈수있나요? 야 You bring cover This is the police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아 이거보리라 하하하하 어? 잘나갔어 어 예 네 그래요 가만히 있어 내 사건 이상이 끝났어 제가 출입문은 다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버그 그래 이런 버그는 재밌다니까 그래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머스탱 지리는데 가만히 있어 와이어 커터? 네 그래요 일로와 자 이 사람은 제가 연애원 부르고요 됐다 자 차를 채워드리고 탑승하시오 데리러 왔죠 예 조언을 건너뛰고 빠텍고 가세요 예 제가 다 조사해놨습니다 네 그렇때문에 굳이 볼건 없고 예 그냥 데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불안하면은 다시 하셔도 되시고 자 그러면 저희들은 다시 예 본부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츠 파이어 바이 시빌리언 엣 EMS 퍼스넬 누가 구급대원한테 총설해 일로와 발 앞이니까 예 근처에 병원 있거든요 왓 왓 아우씨 한방 어때요 지리죠 빨라 빨라 빨리 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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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빅킷이요 구곡들은 어려울었어 어 도망갔나 그래요 자 궁금증이 있습니다 과연 구곡차를 조사했을때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 왜? 안돼? 어 안되네 역시 요기는 빨리 어 결인처를 불러서 결인을 하구요 이 사람은 바로 앞에 병원이 있긴한데 바로 EMS 부러 four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Сер의미닿 equal 데려오시고 자 이렇게 두고 저희들은 길맞고 있겠습니다 어어어ITH 만지마 이설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맞지마 야야야 어 이..이 송이? 야 금발보아 야 어? 야 빨리 타시오 This is the tough one 됐나요 됐죠? 오키 그러면 저희들은 여깄 좀 이따가 예 저거 상황에 처리되는 tengan 더러 예 바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나가세요 빨리가 어어 미안해요 오케 이런식으로 막아드리고 아 돌아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저녁 가볼게요 자 아까 한건데 이번에는 저거네트가 사용하는 총을 가지고 한번 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가 돌아가주고 비켜주시고 나와! 177마력 저희 혼다시빅이 2014년 모델이 143마력인가? 그것보다 마력이 좀 높으니까 게다가 디젤이니까 힘은 더 좋겠죠? 나와! 자 길을 비키시어 이번에는 제가 저어한테가 쓰는 총을 가지고 나와! 여기 잡죠? 오! 자 비켜주시고 여기죠? 이번엔 드라이 잡고 어 뭐야 아직 수와트 여기 아직 있어 여기? 뭐야 나오나? 시민 나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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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나와 빨리 나와 나와 움직인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차를 가로 세울게요 잠깐만요 앞으로 가서 자 오오 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나 죽는다 아이고 죽을 뻔 어렸어? 아 일로 왔어? 아 이거 시비 너무 많은데 이거? 잠시만 잠시만 어 이거 발견 잠시만 이거 발견 잠시만 이거 차 차 터지겠는데 어 아파 어 어어어 아 어 아니 움직여 움직여 나 뭐해 아 어? 이게 A번 용사야? 아 용병이야? 가운데 뭐 있는데? 이게 A번 같은데? 아닌가? 잠시만요 움직여봐 맞는거 같은데? 가운데 뭐 있는데? 이 표시가 A번 용병 표시입니다 아 이거 또 왜이래? 일단은 도시가 이상한데? 무슨 일이지? 어 강아지 뭐야 어 이거 튕겼네 잠깐만요 이게 있었나 이게? 모르겠네요 뭐야 하이? 하이? 하이가 또 살아가고 있네 왜이렇게 스테이션이 지저분하지? 그래요 뭐 어쨌거나 네 게임이 튕겨서 네 스와트 특집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소규모 특집이었습니다 네 대규모는 글쎄요 지금 한번 준비를 해볼거긴 해볼건데 옛날처럼 막 튕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주에는 어 제가 다른 차량들을 가지고 또 한번 경차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별 뜨나? 여기까지 안뜨죠? 안뜨고 근데 이 문을 넘어가는 순간 네 바로 별 뜹니다 이거 안열리지 이건? 이거 안열리고 여기에 들어간 순간 별 뜨미네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도오.? 으음 으음ụ 쁝